장우석 본부장 그런 얘기 하셨던 분 있긴 있었지 약간 다른 얘기 좀 틀린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올해에도 불구하고 10년은 국제수익률이 올라오지 않는 거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성장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테크 쪽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애플을 테크니컬한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움직일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좀 길게 얘기하면 2주 전부터 제가 어떤 가치와 성장주에 벌어진 입이 다물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또 바이레이팅 매수기원도 기술주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약간의 10년은 국제수익률이 쉬어가는 동안에 테크 쪽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어제 끝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 1.28% 아마존 1%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크 쪽이 다 올라왔고요 그나마 애플이 어제 2.46%로 제법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는 늘 얘기했지만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2%가 넘는 상승으로 보였고요 셀포스 닷컴이 오랜만에 2% 후반 넷프리스 역시 2% 후반으로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성장주 특히 테크 쪽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이 좀 쉬었는데 금융업종은 어제 제미다이먼 회장의 어떤 말 때문에 좀 빠진 거니까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크 쪽이 좋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반도체도 좋았네요 엔비디아도 1% 브로드컴, 퀄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업종을 좀 보여드릴 건데 왜 제가 요즘에 안 보여드렸냐면 IT가 항상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IT가 올라가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세 번째 업종인 이미 소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앞서서 시장 그 시가총회 상위 주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 게 다시 한번 맞을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IT가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힘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업종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 3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혹시 못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니까 반지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록한 거는 1995년에 177번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29번인데 29번이면 이 추세면 별 기록이 다 있죠 1년에 77번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매일 간다시피 한 거죠 아니면 많이는 안 올리고 네 조금 조금씩 촘촘이든 크게 뛰든 촘촘이든 키 뛰든 우리가 키가 클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거죠 어쨌거나 조금씩이라도 이제 1월 2일날 막 30% 올라 버리고 아유 아닙니다 딱 저희가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도 올타임 하에는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촘촘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29번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62번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잘하면 올해도 한 30번은 넘어갈 것 같고요 40번 한 40번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9번도 아마 얘기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29번 갔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각각 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유 종목에 따라서 다르죠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 너무 재미없다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거나 팩트입니다 팩트 29번 가고 있고요 이걸 또 저희가 계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안하고 그냥 기사가 나오면 전해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또 기사가 나오면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0번은 가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이게 되면 뭐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0번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었던 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았던 해도 있었는데 특히 2013년부터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다시 한번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이 이끌었던 종목들은요 애플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2.46% 올라갔고요 MS가 0.78% 아마존이 1.11% 구글도 올라갔고요 페이스북 역시 올라갔고요 테슬라 올라갔고 오랜만에 ARKK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여러분도 아마도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서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분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한 가지 그림이 나왔는데요 짐크래머 역시 왜죠? 왜 웃으시죠? 저분은 나올 때마다 저는 웃겨요 네 웃기죠 약간 머리가 없어서 웃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분은 공부 많이 하셔서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면 뭔가 쇼맨십이나 이런 아 쇼맨십이죠 쇼맨십 저도 이제 여기다 뭐 2프로 같은 친구군요 그러니까 뭐 좀 공부했다는 친구가 아니라 아 2프로님이요? 네 2프로님 쇼맨십이 있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쇼맨십이 있으려고 그러면 템버린도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누르면 막 소리나는 것도 갖다 놓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이제 그 어제 장이 시작할 때 장 중에 시니어 그로스탁하고 주니어 그로스탁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상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에 한번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갈 것 같다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도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다 아는 종목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MS 엔비디아 어도비 애플 세일포스 스퀘어 페이팔까지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상승을 이분 점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얼추한 적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뭐 그냥 우습게 보이겠지만 네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글쓰 여쭙은 거예요 뭐 좀 실력 좀 있으면서도 재밌는 분인지 실력도 있고요 이분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짧은 영상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영상 한편에 뭐 억 단위를 돈 받는다는 또 그런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분이 나오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어쨌거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추천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없겠죠 꼭 있는 아마 대부분 있을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두 개씩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오늘 제가 봤더니 한국의 어떤 예탁원 기준을 봐도 상위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꼭 챙기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원래는 예탁원 기준 상위 종목을 가져올려 했어요 가져올려 했는데 제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막 이상한 종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AMC가 보이고 막 상위에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는 놀란 게 어떻게 민스탑을 그렇게 상위에 랭크가 될 정도까지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했는지 제가 글로벌라이브 하면서 너무 재촉해서 그래요 꼭 따오셔야 된다고 글로벌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겨야 된다 지지 말자 이런 얘기했지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애플에서 졌으면 AMC에서라도 먹고 와야 되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외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해서 안 가져왔는데 하여간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냥 평상시에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가져온 표가 있는데요 지금 S&P 500 종목의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한 3%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5월 이후에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2%가 깨지랑 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커버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S&P 500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들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S&P 500에 있는 공매도는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공매도는 거의 서서히 다 줄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강세를 점치는 게 많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S&P 500은 평균 공매도 한 2.1%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면 스펙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밈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조그만 종목과 큰 종목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일단 S&P 500 기준으로 볼 때는 공매도가 줄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가 쉽지 않죠 빅스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계속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이 다물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테크 쪽에 대한 바이레이팅이 커지고 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은 갈 때다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찜찜한 게 뭐냐면 거래가 웬만해서 회복을 못합니다 지금 거래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다시겠지만 아무리 테크니크나 분석 안 하시는 분들도 거래량은 보거든요 거래가 실려야지 주식이 올라가는데 지금 거래가 너무나 죽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5월 말에 한번 보여드린 표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는 평균 거래량이 46억 주였습니다 S&P 500에 지금은 줄다 보니까 평균 거래량이 줄었죠 40억 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 주 초반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살살 최고치 가고 있지만 하나 둘 세 개 3일 동안 역시 산산 최고치 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월 달에 장 좋았을 때는 70억 주까지 나왔던 거래량이거든요 지금은 30억 주 때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올라가는 거 대단하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30억 주 초반 후반까지 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 확신이 없는 거죠 미국 투자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늘었을 것 같아요 전체 거래량은 근데 S&P 500만 준 거죠 왜냐하면 밈도 바깥쪽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거래가 가다 보니까 이쪽은 좀 줄어 있는 모습 마치 3%를 꿈꾸는 유튜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출발하면 여기저기서 쪼금쪼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쪼금씩 해서 약간 줄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해 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장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기관들이 지금 테크 업종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럼 테크 쪽이 워낙 시장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아마 실렸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빠지는 것은 다른 쪽에 좀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애플을 거래에 손해볼 바에는 크게 한 번 밈에 딱 들어가서 3번에 딱 튀고 나와보자 하는 그런 관점이 큰 거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번 돌려봐서 전화를 다 돌려갖고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것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거래가 최근에 좀 회복했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어떤 종목 유인인지만 했더니 역시 종목들이 민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치구 박권을 거래했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올 때 궁금하면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물어보는데 그런 의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밈이 좀 죽으면서 S&P 500의 본연의 거래량 그러니까 최소한 40억 주 이상이 나올 때 좀 본격적인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올라가도 여러분은 못 느끼거든요 지금은 조금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40억 주 이상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36억 주까지 나갔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40억 주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이 있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래량을 신경 쓰시는 이유는 이게 주가에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는 겁니까 관심도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산다고 보면 되겠죠 시장에너지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강할 때 보면 거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뭐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속이지만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뭐 그런 테크니컬 무석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저도 그런 것 좀 일부 동의하는 바니까요 제가 혹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거는 이 표는요 야후파이낸스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표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듯이 제이평원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올해 2분기에 대한 거래가 급감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해야 이들도 수수료 수익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급감해서 60억 달러로 추정한다 이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평원체이스 뱅컥어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골드방사스 모건스티닉까지 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어제 딱 이분이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거래가 급감한 거를 이분도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밈이라도 하지 않을겠냐고 하시겠지만 주로 이렇게 큰 그 아이비 쪽에 거래하신 분들이 민보다는 아마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이미 다이먼이 뭐 얘기하면 시장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하필 어제 장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금융주의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지만 1%대 상급 하락을 보였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립스 어제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그 기기가 350만 개 리콜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똑같은 이 업을 하는 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레스메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레스메드가 어제 6% 상승하면서 바로 역사한 최고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기업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팔린 이유가 봤더니 지금 시장 규모는 6조 원 규모인데요 집에 머물면서 숙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답니다 기사 본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집에 코로나 집에 있다 보니까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다가 깨는 모양이에요 숨을 자기가 혼자 걸려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적지만 또 사망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잠을 주무시면서 유명하고 위험한 번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되게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6조 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수면센터가 폐쇄가 됐답니다 보통 수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닫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 기계를 직접 사갖고 집에서 일단 끼고 주무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필리스가 원래는 1등이었는데 필리스 기계가 350만 개 리콜 되면서 여기 독성이 나온다고 하면서 일단 해갖고 전부 다 이걸 이제 처분하고 일단 레스메이드에 있는 기계를 다시 한번 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차트가 정말 끝내주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기계 회사가 이렇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11년 동안 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데 이 수면서무호흡점 저는 전혀 몰라왔는데요 이게 기계를 이렇게 많이 팔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양압기라고 하죠 저게 양압기 양압 양압이요 음압 반대 양압 그래서 압력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그렇죠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코를 고십니까 이 프로님 안고시죠 저 코를 자는 스타일 이 프로님은 아침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코를 고시나요 왜 조용히 나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근데 어쨌거나 코를 고시는 분들이 주로 그게 좀 기미가 있다는데요 맞아요 그게 수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심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코를 다 컥 하는거요 네 코를 건다는게 호흡이 편안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런거군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진짜 컥컥 하고 하다가 주변분이 깨우지 않으면 옆에서 들으면 119 불러야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잘못될거 같아요 근데 다시 또 깨워드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또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계를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기계를 지금 이제 못 팔게 된 겁니다 필립스는 레즈메드는 팔고 있고 레즈메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S&P500에 당당히 편입이 되어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니까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구요 시장규모 6조원이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단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보시면 되구요 6조원 로드타운 모터스 이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ceo cf가 동시에 사용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어제 1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짜 우려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ceo 스티비 번스가 보유한 주식이 전체 지분에 무려 26.25%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걸 처리해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월가에서는 니콜라이 트레이밀턴처럼 팔 것이다 팔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량 압박을 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급하게 그만두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보게 되면 팔겠다는 팔다는 쪽이 굉장히 또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거기에 또 어제 저는 처음 들어온 아이비인데요 RF 레퍼티라고 하는 아이비 쪽에서 매도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아 진짜 목표 주가를 왜 이렇게 제시하는지 하여간 9달을 3달러로 내리는 3분의 1 토막 낸 거죠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점점 하락폭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바닥이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기업의 진정 가치는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신 분한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해드리면 심벌이 라이드거든요 라이드 라이드 심벌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여간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부 계약 자체가 약간 부풀려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점점점 의심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요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민사말 볼건데요 지난 5월달은 정확했습니다 5월달에 제가 월간의 흐름을 오랜 기간 1950년부터 올해 작년까지 모습을 보여드리는 표가 있는데 똑같이 그 월초에 빠졌다가 월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5월이 그랬거든요 근데 6월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라는 표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인데요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주가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끝나기 한 2-3일 내밀고 다시 반등해서 결국은 소폭 플러스 끝난다는 게 과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5월도 맞았거든요 6월도 얼추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요 뭐 큰 상승보다는 약간 플러스 끝나지 않을까 6월달에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은 한 내일모레부터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 표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재미삼아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주식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시작이 시작했네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 약하네요 S&P500 0.1%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09% 마이너스 나스당은 0.3%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PPI가 나왔는데 역시 연간으로 치게 되면 6.6%가 나왔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이 나왔는데 반면에 그 물가 송산자 물가 올라가니까 보니까 뭐 곡물 가격 뭐 고기 가격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매 판매가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사실 지표는 이제 끝났고요 아마 내일 나오는 FMC 미팅 결과를 보는 쪽으로 눈이 가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보합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3대 지수는 약보합 출발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사를 잠깐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FMC 미팅이 키다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내일 미팅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S&P500과 다우가 약간 빠지고 올라간다고 나오네요 출발은 올라갔나 봐요 약간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거나 그냥 보합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름부름 제가 한 번 한 적이 웃긴 얘기지만 이게 중고차 판매 업체거든요 부름부름 근데 이 부름이 5억 달러에 대한 전화사채 발행을 한답니다 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물량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에서 6.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기업만 보겠습니다 아는 기업만 보잉이 오늘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에어버스하고 17년 만에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관세도 서로 풀어주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이번에 G7에서 합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있을 때 서로 간에 관세를 막 매기면서 상당히 좀 악화됐었는데 이번에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엑스모빌 엑스모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밴커 어버리카에서 발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엑스모빌을 발견을 제시한 건 뭐냐면 정말 의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배당을 올릴 것이다 지금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그냥 유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인상한다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기사가 아닌가 싶어갖고요 엑스모빌이 이제는 더 이상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배당 올라가는 쪽에 기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르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SEC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쉽게 얘기하면 2분기에 개선되고 있다 실적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티가 발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가 올라간다 하는데요 대부분의 당연하겠죠 항공조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일단은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하게 약하게 테크 쪽에 약보합 정도가 흐름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1% 하락이고요 아마존 0.28% 하락 구글도 소폭 하락 마이크로스푼트 애플 다 소폭 하락 페이스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나머지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엑스모빌이 오늘 좋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2% 상승을 보여주고 50이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쉐브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엑스모빌을 보유하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금융에 대한 gm의 다이머에 대한 그 경고성 멘트가 오늘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융이 좀 요즘에 쉬었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져있는 그런 모습을 딱 봐도 아시겠죠 거의 뭐 짙은 색깔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네 아마도 내일 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뭐 금리는 안 올리겠지만 테이퍼라는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연준의 얘기를 들어야지만 장애 방향이 절전될 거로 보이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밋밋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어떤 업종이 올해 뭐 제일 좋습니까 it하고 헬스케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죠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근데 헬스케어가 실적은 좋지만 정책적인 또 내용이 붙어 있어갖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알치하면 터지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만 아니면 좋은데 헬스케어도 많이 안 보유 안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보통 50위에 가면 헬스케어는 모더나 같은 백신주 말고는 거의 없어요 제약주를 헬스케어라고 해요 아니면 운동하는 운동기구를 헬스케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약주를 얘기하는 거죠 제약주 제약바이오죠 덩치 큰 친구들 특히 그래서 일단은 우리 50위 안에는 노바백스나 모더나 이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잘 보유 안 하십니다 뭐 화이자 머크 뭐 이런 회사들이 근데 실적은 좋을 거라 좋지만 좋고 아니 전통적인 제약주 좋은데 잘 보유 안 하시면 재미가 없어 보이죠 딱 보면 근데 일단 지금은 어 헬스케어 쪽은 워낙 무난한 업종이다 보니까 정 만약에 한준만 고르시기 어려우시면 엑셀v라고 하는 etf를 가져가서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좀 하실 분들은 ibb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테크 쪽으로 가져가는 거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 하루만에 공부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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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MP